자 오늘은 독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1차 세계전이 끝난 다음에 연합국화 독일하고 베르사유조학을 체결하게 되는데 연합국은 독일에 대해서 배상금 총액을 1320억 마르크를 최종 결정했어요 이 배상금을 마르크로 갚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금으로 갚게 했죠 왜냐하면 독일이 단순히 돈을 찍어서 배상할 수 없게 한 건데 금이나 외화 같은 걸로 지불하기로 했기 때문에 독일 정부가 금을 사들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중앙정부에 의해서 많은 화폐를 찍어내게 됩니다 국가가 돈을 줘다라는 방법에는 사실은 국가가 보증하는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고 또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올릴 수도 있지만 이미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굉장히 많은 돈이 지출이 됐고 이미 이 당시에도 상당히 돈이 많이 풀려있는 상태였는데 이 상태에서 전쟁이 패배했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들은 신뢰를 가질 수 없었고 돈을 구하지 못하는 국가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중앙은행에 화폐발행을 함으로써 그런 돈을 충당했죠 그런데 화폐발행을 하면 할수록 굉장히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리게 되고 그만큼 인플레이션은 가속화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전쟁 보상금은 막대한 재정적자로 나타나게 되고 독일 정부의 재정적자를 알려줬듯이 화폐를 발행해서 보존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화폐가 시장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독일은 최고의 월 인플레이션을 겪게 됩니다 1921년 6월부터 1924년 1월 사이에 극격한 물가 상승을 겪었는데 독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1924년 10월 29,524.8%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게 이제 통계를 내보면 물건값이 2배가 되는데 약 3.7일 정도 걸린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요 이 당시에 지금 얼마나 심각했냐면 1923년 10월달 빵가격이 6억 7천만 마르크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침부터 오후가 되면 거의 2배가 오르기도 하고 딱 한 달 만에 2020년 11월 빵가격이 800억 마르크가 돼요 같은 해 1월보다 1천억 배 이상이 오른 거죠 이게 빵을 독일 국민들의 평균 급여로다가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좀 됐고 또 하나가 우유를 사러 가도 이게 묘사된 그림이긴 한데 우유를 사러 돈수레라고 해가지고 수레에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싣고 우유가게를 가요 그런데도 저렇게 많은 돈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유 한 병 살 수 없는 그 정도로다가 이 통화 가치가 독일 마르크 가치가 그만큼 땅바닥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웃지 못할 장면들이 굉장히 그때 사회상에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아침에 이렇게 차를 마신다고 그래요 아침이나 점심 때 차를 마시러 가면 차를 마시다가 차를 다 마실 때쯤 돼가지고 차짠을 내려놓으면 차 가격이 그 짧은 사이에 차 마시는 사이에도 2배 3배가 뛰어서 올라가 있다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아무리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지만 내가 커피를 마시는 그 사이에도 커피가 2배 3배가 뛴다는 게 참 놀라울 뿐이고 우리가 이제 어릴 때 많은 장난감을 갖고 놀잖아요 실적으로 이제 그 장난감도 갖고 놀고 이제 장난감을 사러 많이 가는데 이때 부모님들은 아이들한테 장난감을 사줄 수가 없다고 그래요 아까 알려드렸듯이 빵 가격이 그렇게 빨리 오르는데 애들 장난감이 어떤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 애들 장난감을 갖고 놀 수가 없다 보니까 이 장난감 대신 돈으로다가 좀 탑을 쌓기도 하고 또 돈으로다가 이렇게 장난감 대신 갖고 노는 이런 상황까지도 갔었고 결정적으로 이제 그 물론 황당한 얘기들이 이 당시에 되게 일화가 많았었는데 이제 장작을 사야 되는데 역시나 독일 국민들이 장작 살 돈이 없으니까 이 장작을 떼는 게 아니라 집에 널려 있는 아주 흔하게 널려 있는 이 돈을 가지고 이제 불을 뗀 거죠 그만큼 이 당시에 독일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심각했고 통화 가치가 그러니까 거의 없는 거죠 나중에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새롭게 이제 잡긴 했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이걸 어떻게 잡았나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릴 건데 이런 배상액 전쟁에 한번 패배했을 때 엄청난 이런 배상액은 결국에 그 독일의 경제를 거의 망가뜨렸고 이는 이후에 나중에 이제 독일이 세계제 2차 대전을 일으킬 수 있는 일으키게 되는 그런 또 원인 하나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